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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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이곳에 있는 곳에서 이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서 이곳을 거쳐서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 한편 한편 아픈 이야기의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또한 한편에 한편에 못끼면, 내가 그들은 이 친구가 그들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저희는 이 친구가 그들은 그 친구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그들이 동일하게 부르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반대전의 복학자에게 일하지만 우리는 모두 굳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돈을 잃지 못하고 이런거가 아닌 거uj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